안녕하세요. 사목국에 근무하는 김세진 모세 신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토빗기, 우리가 함께 읽을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빗기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빗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토빗기 좀 낯선 분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토빗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토빗을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토빗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 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렇죠? 유배 온 많은 사람들, 친척들,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구엘이 토빗의 아들 토비아를 만났을 때 7장 7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에게 복이 내리기를 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지만 이러한 토빗 역시도 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점이냐면 재물에 대한 약간의 미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바엘에게 맡겨준 돈을 되찾기 위해서 아들 토비아를 위험한 여행에 보내기도 합니다. 4장 2절에 나옵니다. 토빗은 전에 메디아의 라게스에 사는 가바엘에게 맡겨둔 돈이 생각나서 자,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내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어찌 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죠? 하느님께 죽음을 간청했지만 이 돈 생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토빗의 아내인 안나가 이러한 토빗보다 토비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물보다 토비아를 걱정하는 모습이죠. 5장 18절 이후에 나오죠.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내십니까? 돈에 돈을 쌓지 마십시오. 그 돈일랑 우리 아이의 몸값으로 여겨버립시다. 하지만 그래도 토빗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토비아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4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토빗의 마지막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토빗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될 거룩한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빗의 모습은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 희망, 또 자선의 실천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총체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빗기의 성격과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빗기는 성경 안에서 볼 때 유딧기, 에스테르기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또 성경 안에서 되어 있는 분류에서 보자면 역사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빗기의 첫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구체적인 시대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데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먼저 1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 때 나의 조상 납탈리의 온 지파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 이야기는 마치도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분리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935년경쯤일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은 1장 1절에 나오죠.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그 민족들이 니네베로 포로로 오게 되는 유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722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하는 말인데요. 그는 죽기 전에 니네베가 멸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1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신바빌론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니네베가 합략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612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빗과 토비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200년이 넘는 시기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목적, 교훈이 있다는데 그 중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런 토빗기는 역사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당시에 유행하던 귀신이라던가 전설의 이야기라던가 그러한 요소들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독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 장르, 배경, 그리고 저작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빗기는 일반적으로 비블리칼 노벨라, 즉 성경적 소설 혹은 이야기라고 장르를 구분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이 됩니다. 소설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독자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 장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학자들 간에 일치하고 있는데 기원전 2세기 초반쯤으로 볼 수가 있겠고 토빗기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배경은 니네베로 유배 시기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 초반은 이러한 장르, 즉 성경적 소설, 이야기 장르가 유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딧기라던가 후에 나오는 에스테르기와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외국에서의 삶 또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빗은 아시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죠. 또 유딧은 아시리아와 전쟁 중에 포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에스테르는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배 상황에서의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저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지폐서와 신학,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빗기가 쓰여진 저작된 언어와 그 장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토빗기가 쓰여진 언어는 당시 근동지방의 공통어라고 볼 수가 있는 아람어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본을 보면 아람어와 히브리어 사본 조각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특별히 사회문원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히라버 즉 그리스어 경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본이라던가 시나이 사본에는 토빗기가 포함이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불가타 사본에도 포함이 됩니다. 전승에 따르자면 이 불가타 사본을 번역한 예루니모 성인은 이 토빗기를 번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다른 동료 주교님들의 설득에 따라서 동의하고 이것을 하루 만에 번역을 하였다라는 그런 전승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장소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아닌 디아스포라로 추정이 됩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에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의 함략이라던가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절과 전례를 할 수 없는 그걸 지킬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고 나서 그 지역에서 다른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신의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지역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도시와 성전에 대한 강조보다 가족과 친척관계,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작성을 했다면 성전에 대한, 전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겠지만 디아스포라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삶이 배경이 된 것은 당시에 많은 유다인들이 외국 땅에 흩어져서 즉 유배되어서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배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쓰여진 그러한 글로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 통독지도 가지고 계실 텐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하고 아시리아 땅으로 이렇게 유배를 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이제 니네베라는 곳도 보이고 녹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아시리아 지방으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차근히 읽어가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줄거리를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빗기의 시작은 아시리아 니네베로 유배를 간 토빗이 친척과 동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불행하게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곤군과 모욕에서 벗어나도록 하느님께 죽음을 달라고 토빗은 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메디아 엑바타나에 살던 친척 라구엘의 딸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일곱 번 결혼하였지만 매번 악귀가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도 하느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듣고 천사 라파엘을 파견을 하십니다. 토빗은 아들 토비아에게 라게스에게 맡겨놓은 돈을 찾아오도록 명을 하고 그 여정에 천사 라파엘이 나타나서 길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바타나로 가는 여정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약을 마련하게 되고 엑바타나에 도착을 해서 라파엘이 토비아에게 사라와 결혼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토비아는 그렇게 잡아간 물고기 간과 염통을 태워서 마귀를 쫓고 사라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토빗이 맡겨놓은 돈도 찾아서 다시 아버지가 있는 이네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고기 쓸개를 아버지 눈에 바르자 아버지 토빗도 눈이 낫게 됩니다. 그렇게 토빗은 다시 복을 누리다가 임종을 하고 토비아도 영예를 누리고 살다가 죽기 전에 이네베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빗기의 전체적인 신학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에서 나오는 천사 라파엘의 등장 천사 라파엘이 토비아의 여정에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동행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는 유다인들의 결속과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빗기 전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선행, 특별하게 자선을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토빗 자신이 아시리아인들의 땅 니네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에서는 성전술래라던가 11조, 전례규정 등등을 준수할 수 없는 이러한 유배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빗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실천하는 길은 이 위에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행실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던가 자선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죽은 사람을 묻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토빗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께 충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바치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자선이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빗처럼 팔레스티나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자선의 실천은 단순히 인도적인 선행을 넘어서는 신앙의 실천이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이야기하죠.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암흑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토빗은 죽기 전에 아들 토비야에게도 자신과의 같은 그러한 삶 즉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14장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라. 너희 자식들도 잘 타일러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자선을 베풀게 하여라. 그러니 얘들아 자선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불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아라. 죽음뿐이다. 이처럼 토빗은 이국 땅에서도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토빗기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현실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거룩함, 즉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라는 분리는 마치도 예루살렘 성전과 디아스포라의 분리와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기도생활이라던가 전례의 참여 같은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토빗의 가르침과 같이 자비와 자선의 실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어려운 시간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은 상황들 등등 우리 주위의 도움과 자비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더욱 온전히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상 예루살렘의 삶을 지금 현실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자선의 실천 선행의 실천 나눔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토빗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빗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토빗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생활의 또한 조화점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